그 방송 시작합니다 아까 시작하게 됐는데 한번 더 새로 시작할게요 지난주에 만든 새로 만든 아이디고 음 지금 전설시 아 전설에 빨리 가야 되는데 구트라겐 좀 잘 쓰면 좋은데 와 캠벨 더 올랐어 14억 9천에 살걸 더 올랐네 젠장 자 제일 먼저 할 것은 여리영대리 일당 확인 여리영대리 얼마 벌었는지 일당 확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 29일날에는 이거 8일치 평균값이고 어저께 6월 30일 자 6월 30일날은 3억 6천 4백 엄청 하루만에 많이 벌었죠 자 오늘은 얼마 벌었는지 한번 다같이 계산 부탁드리고요 같이 계산해줄 사람 같이 계산해줄 사람 있어야 되는데 자 같이 계산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여리영대리 일당 확인 갑니다 아 마일리지 어제 썼어야지 모두 받기 굴리트 팔고 새로 맞춰요 굴리트 없어도 되니까 뭐 돈이 남아들면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면 뭐 굴리트는 팔아줬지 대장은 할래? 오케이 자 그러면 로봇은 아이디 비번 2차 비번 매니저 채팅으로 보내줘 아 이거 별로 안 좋은거 나왔네 이거 계산해줄 사람 없냐 그나저나 계산해줄 사람? 12억으로 응카? 지금 늦었어 12억 응카 지금 어 파괴치킨 고마워요 땡큐 방금 치킨 먹었는데 고맙구요 12억으로는 응카는 안된다 한 발 늦었어 지금 13억 대장 응카 할거니까 따라해요 그럼 따라하면 되겠다 아 또 이거 나왔어 아 열받네 어 파괴치킨 고마워요 땡큐 우리는 뭐 따로 뭐 리액션 없어서 이해해주세요 남자끼리 무슨 리액션이야 남자끼리 추잡스럽게 그쵸 아까 4개 쓴거였어? 나 40개인줄 알았네 자녀봤구나 고마워요 땡큐 20개 여리영대리는 www.여리영.com 어 왔네 오케이 계산해줄 사람 없어 그나저나? 어 한국이 언제 왔어 한국이 너 왔으면 인사도 안 이 자식아 이 자식이에요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아주 이상해졌어 한국이야 한국이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어 아 공의전설 이거 좋은거다 아 공의전설 좋은거다 아 2천만일지 아 2천만일지 왔으면 인사를 하라고 한국이 신세계대리 시즌 4 스타대리 있구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갑니다 계산같이 꼭 부탁드릴게요 1천만일피 계산할 사람 아무도 없냐? 어 신세계 스타 어 1천만 플러스 2천만 2개 어 그럼 5천만일피 5천만일피 계산하고 있냐 너네? 자 동동지 고마워 땡큐 오늘 별풍선 많이 터진다 우리 방은 별풍선 없는 방에 너는 왜이러냐 자 일단 5천만일피 벌었구요 어 계산해 자 이것까지 5천백이다 어 WG열령 아 괜찮아 우리는 안써도돼 그런거 추천만 눌러요 여러분 별풍선 안써집니다 5천백 6천백오십 자 6천백오십 자 여기까지 일단은 6천백오십 벌었네 자 자 자 이제 카드 자 카드 다시 처음부터 자 0부터 다시 계산해주세요 자 0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2 2 3 1 어서오고 자 카드 몇개 없네요 아 3백 칠십 5천백오십 으아 대박 대박 3백 칠십에 4천이니까 4천 3백 칠십 자 4천 3백 칠십 대박 이거 4천이니까 4천 3백 칠십 좋구요 대박 흠 하나 더 남았어 2 4천이니까 4천이가 5천이 5천이 1 2 4천이 5천이 5천이 4천이 5천이 김남일이면 1,2,3,4,5,6 6대장 어 좋아 그러면 아까 얼마였지? 4,300이니까 4,300 더하면 1억 2천? 1억 2천 대박 오늘 여리형들이 또 대박 쳤네 플러스 1억 2천 아이고 공이 하나 빠졌다 1억 2천 공 하나 빠졌네 어 아닌가? 1억 2천이 1억 2 1억 2천에다가 1,2,3,4 어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여리형대리가 그럼 토탈 1억 8,250 벌었네요 대박 자 여리형대리는 지금 어디하냐고 물어보시는데 www.여리형닷컴 자 www.여리형닷컴 검색하시면 어 나옵니다 자 일주일에 10억 번다 여리형대리 신세계대리 시즌대리 스타대리 자 최근 두 달 수익이 95억 이었구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셨죠? 오늘 하루 동안만 1억 8천 당연히 이거랑 이것도 유튜브에 영상 다 있습니다 증거 영상 자 유튜브에 여리형 채널 가시면 여리형 네이버에 검색하면 여리형 채널 나오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어 여리형 대리 일당 확인 어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증거 영상 있으니까 어 대리 얼마 버는지 한번 꼭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리형 대리 일당 확인 일단 여기까지 아 오늘 대박 돈 많이 벌었네 좋아 여리형 대리 한 달에 7만 9천 원 자 수고했구요 여리형 대리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마치 이، 그 일정액은 제 11만 9000원 또 ё브가 좀 지금 이렇게 좀 einzel Just 서